höw 힘지? 뭐야 pffft 핵 으아악 호소avier 푸워악 하하 패 으아아아! 살려놔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앨범이이이이 뭐야? 토투이 떡상이요? 설마 저 토가 그 설마 그 토지는 아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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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오버인데? 아 똥지 떡상 그냥 탈출하고 바로 그러면은 똥지를 한번 쏘러 가봐야겠네 야 근데 진짜 토지에다가 소음기 달면은 어떤 느낌일까? 다운드 나오는데? 아 유저 아니야? 오! 잡았어! 유저 하나 짤! 심지어 베어야 미친! 호호! 야 그럼 베어 몇 킬 남았지? 그러면? 어제 3킬 했죠? 저희 3킬 했으니까 이제 1킬 남은거야? 816 816 앗 아 근데 7호킷이 없는데? 아씨 아씨 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리면 되겠네요 자 이대로 갑시다 바로 그냥 총 한 자루 더 먹고 이랬으니까 저기 갈까? 어 뭐야 어 뭐야 어 2층이지? 위 옥상이지 이거? 그치 어 야 앞에 사람 있는데? 어 오 아카 야 이걸로 한번 접어보겠어 이리 올라왔겠죠? 이거 이거 아래에 완벽하게 내려오면 그때 써버리자 근데 위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뭐야 섹터클리어라고 하는데? 아니야 안죽었어 아직 이런게 말이 안돼 야 로그가 원래 저런말 해요? 에이아이 맞.. 맞다고? 말이 되나? 아 아 아 뭐야 다 안먹고 갔네? 웃긴다 이거 이번판은 이번판 좀 알 수가 없네 일단은 밥바 하나는 먹었네요 일단 총 괜찮고 토투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와 bp탄이네 도장괜찮은데? 도장괜찮은데? 도장괜찮은 gü emi 아니 저걸 안맞냐? 피에스탄 이게 낫겠다 사실 그런적이 있나? 아 AVS네 교체는게 더 좋은데 아니 이렇게 챙길 수가 있잖아 하나 잡았네 하나 잡았네 그렇다 그러니까 뭔소리지 방금 소리나줄 안나? 아 뭐야, 보스야? 뭐야, 개호반데? 잠깐만 엇? 뭐지? 뭐야 우어어억 오저어어어 우아! 우아아, 다 이겼어요! 우아아아아아악! L범윌! 우아아아! 완전 깜짝 놀랬네. 아이, 미친놈인가?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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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 저 약기런이라다 진짜 아 개놀랬네 아니 사플이 아예 안되는거임 어흑 어 헤딧 있어? 어흑 어흑 미친건가? 아니 갑자기 퀄티스트가 있어 미친건가 레드 안떴나? 레드 안떴네? 아흑 이러면은 굴라를 잡으러 가야된다는 소린데 어 VUG있다 VUG로 잡을 수 있을까? 가능? 어흑 삼광? 애들 삼광 삼광 맞으면은 좀 다모됐었네? 확실한거는 그러면은 저기 뭐야 머리둥에 있는건 확실하네 난사하는 어? 난사하는데 어 아니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야 이거 말이 돼요? 야 이게 말이 돼? 야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 진짜 이거 진짜 야 충수씨 야 3개 나오는거 좀 오버 아니냐? 말이 돼요? 야씨 나도 진짜 이거 뭘 보고 있는거지? 아니 개 어이없네 이러면 갑자기 충수를 안댔어 오히려 좋을지도? 어 그렇지 않을지도? 자 한번 써봅시다 자 보자 창문이 어떤거지 이거죠 자 보자 창문이 어떤거지 이랬их아 됐어 이 정도 충분해 ㅋㅋㅋㅋ 쫄들이 어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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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orsoc rack 아 이거 어떡하지? 치료 어디있다 아 쟤 어떻게 잡지? 잡을 수 있을까? 저 있거든? 아 가기 애매한데? 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고 하나 좋아요 빨리 먹어 이거 재투기가 아니라 충수인데? 진짜? 일단은 하나 줘갖고 됐습니다 아 스캡 아니에요 보스 맞아요 보스 쫄 아 BT다 뺄만하겠는데 이러면 혹시 모르니까 힌 빼놓고 아 뭐야 다 죽어있네? 보스 형은? 아 보스 죽었다 아 근데 잡았긴 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? 토지야 너 가라 이제 한발도 안썼음 저거 아까 유자 한번 잡을 때 말고는 안썼어 레전드긴 하다 하하하 호효 나갈 때 수리키트도 하나 챙겨가면 되겠다 아 뭐야 불칸님 님들 대박 불칸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불칸이 굉장히 비싼거라 와우 불칸은 뭐야 파르르기네? 파르르기 그래도 어디야? 아 지리긴 한다 맛있긴 하네 아 근데 다 못가져간다는게 너무 아쉬운데 버섯가방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텐데 그쵸? 리그 챙기자구? 리그 챙겨도 괜찮을라나? 턴 남나? 토지탄을 일단 버립시다 버려도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춘순하고 너무 컸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대박이다 오케이 나갑시다 이정도면 됐네요 네 디투 가자구? 아 나 디투 최근에 노이루제 걸려가지고 나 저 디투 안갈거에요 어 디투에 좀 이번 시즌 너무 안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없을 것 같으면서도 애들 있더라고 나 안가는게 좋아하네 아무리 봐도 야끼란 잡은게 좀 크긴하네 두불집네 진짜 나갑시다 아 억가지마 불안...불안한 소리 뭐지? 어 무서워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나 죽고싶지 않아 아 실수 장전했어 암튼 이렇게 해서 우리 토토이 미션 성공 gol 새롭게 세sque 으 네 누구đ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